I think we can last forever. I'm afraid that everything. 온통 무대 생각밖에 머리 앙이네. 너무 떨려야 할 것 같아요. 됐다. 안 보였어. 손가락에서 절대 빠져나왔는데. 빠졌어요. 뭐야x3 너무나 올라갔어. 안녕하세요.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아 깜짝이야. 첫방인데. 첫방이라서 와줬지. 손 누나는 이렇게 미담 좀 쌌고. 그러니까. 근데 녹화 안 떴지? 이제 시작. 딱 들어가기 직전에 왔어요. 형 오늘 하루 좀 했어요. 네. 연습했어? 많이 해. 그거 말고 몇 개 더 있더라. 아니야. 너무 안 돼서. 이거 좀 충분해. 한 다 여섯 개의 랩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자. 네. 랩 프로젝트를 한 다섯 개 정도 준비해. 혼자서는 긴장하는데, 이는. 잘하네. 이..이거는 젊게 보았어 이때부터는 또 괜찮아 처음 딱 그 2초가 그게 마음이 지금 되게 결정되고 싶어 전문가인데 아이돌 난 내가 나오면 목이 틀어 못해요 난 병인 거 같아 진짜 난 내가 아무도 낯간지려서 못 봐요 난 못 보겠더라고 아..떠내내 해내! 뭐 이런 거 하면 좋잖아 여유 있어 보여요 얘들이 한 두 개씩 하면 여유가 없긴 해 지금 뭔가 생각이 더.. 생각이 많아 긴장 많이 해 보여지 아쉬우면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 지금..지금 세팅해서 한 번 바로 해버리고 여기 조금만, 조금만 너무, 너무 지금 약간 좀 정식돼 있긴 하더라, 초반에. 왜 앉아있어요 형? 서 있는 게 편하네. 뭔가, 뭔가 나는 여기 무대 안 서니까 서 있는 게 편한데. 서 있는 거 힘들어하시던 인간이. 아니 약간 스텝으로 온 느낌이라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예전에 호석이 형 따라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룰러 걸자? 야. 인정. 봐줘서 감사합니다. 네. 긴장할 것 같아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수고해라, 간다. 힘내고, 라이트 크레이지. 라이트 크레이지, 이제 미칠 시간입니다. 지금 체육적으로 굉장히 힘들 시기거든요. 아무튼 뭐 지민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라. 저쪽에 계신 분들만 보이시겠군요. 저쪽에 계신 분들만 보이시겠군요. 이럴 때 또 휴강이 한 번 딱 나타나. 처음에 딱. 멤버들 보고 싶죠? 네.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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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첫 녹화가 끝났습니다. 뮤직뱅크. 오늘 와주신 슈가 형도 너무 고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미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대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와주시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네. 가슴 깊이.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게 다른 것보다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너무 보고 싶어 했었는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영도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또 몇 번 더 본다는 생각에. 또 설레네요. 후회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내일 더 잘해야지.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픈 락. 네. 오늘. 엠카운트다운 녹화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늘의 Like Crazy 먼저.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됐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촬영은 Like Crazy 무대에 앞서 인트로 촬영을 먼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무대 앞에 붙일 인트로까지 촬영하게 해주셔서 엠카운트다운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출연을 추천드립니다. 응. 연주의 주민의 모습. 네. 무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무대는. 페이스 앨범의 타이틀곡인. Like Crazy 무대를 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몹시 색이 다채롭고 몽환적이죠? 약간 파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무대에 춤을 같이 곁들인다면 마치 파티장에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무대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 첫 무대를 M카운트다운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몹시 떨리고 설레고 기대감에 부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너무 예쁜 세트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무 영상 공개되고 나서 아마 생각보다는 이래하는 반응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나요? 아마 좀 처음으로 좀 뭔가 터치하고 여성분들과 이렇게 춤을 추는 무대를 보여줘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마네킹이랑 했었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무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운 걸 아니까요? 섹시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섹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식상하셨어요? 너무 밖에서 힘든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빨리 갔다올게요 네? 기다릴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도 빨리 갔다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스미프리 녹화 현장입니다 세트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팬분들이 많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열심히 한 번 또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가봅시다 이어서 한 번 더 잘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잘 찍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팥도그 잘 먹었어요? 네! 아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부탁 준비해서 우리 한 번 더 빨리 준비하고 올게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미밤이 예쁘네. 아미밤이 예뻐. 아 아미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춤은 못 출뻔했네. 너무 예뻐가지고. 조심해서 또 귀가하시고 귀가했다고 위버스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민이었습니다. 랭카운트 다음 녹화 이렇게 끝났는데요. 세트도 너무 좋았고 팬분들께서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힘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스미프리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확실히 쉽지 않은 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응원소리를 들으니까 또 힘내서 이렇게 바짝 올려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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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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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해보시고 일어나서 너무 힘드시면 뭔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편에서만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arriba A B에 바로 상처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expand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도 잘 부탁드리고 댄서 여러분들도 잘 부탁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들이 저기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인지 모르고 있네요. 귀엽네요.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인지 몰라. 너무 귀여워. 가보자. 아 떨린다. 화이팅.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정상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로 머리 박는 게 너무 웃겨. 광사님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자. 갑시다. 갑시다. 들어가나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 네! 오늘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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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활동, 이제 무대 녹화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고 글쎄요. 이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슈치타에서 슈가형이 말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겪은 것들이 너무 많고 진짜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또 만나서 아미 여러분들하고 대화했던 것 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뭐든 시도해보겠습니다.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 앨범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아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셀미 프리먼트 수라는 곡은 제가 느꼈던 감정을 좀 듣고 너무 잘하는 곡인데 곡이 굉장히 강렬하고 퍼스도 멋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만인데 1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팬 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활동 열심히 하고 방탄소년단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라티블리 세 번째 꽃 선물 받아 봤으셨어요? 제이오 아 맞박치 거예요? 네, 제이오 손 손 편지가 있었다 제이오 네, 갑자기 몸이 긴장된다는 거예요? FC 어? 제이오 네, 감사합니다. 아, 꽃 냄새 변하지 않는 사랑이래 네, 네, 네 아미드루야. 제이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데뷔도 오고 협장도 오고 천사네 천사.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에 신선했어요. 모든 팀이 아닐까? 또 어떻게 올까요? 아 진영이 너무 많으셨구나. 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짠짠짠짠해 볼 수 있나요? 몇 시야? 몇 시인데요? 지금 올라가야 돼, 그럼. 보실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체크, 체크, 체크. 조금만 기다려요. 체크, 체크, 체크. 잠깐만. 형 뒤에서 빛이 보이는데요? 왜요? 형이 오니까 갑자기 빛이 보이고. 열심히. 잘하지 못할까? 오케이 여러분 내가 하나 긴장되네 지민이 너무나 기대가 걔는 기대가 알리는 걔는 글씨를 못 읽어 아니었다 싶다 아니었나 싶다 아니었나 싶어 이거는 진짜 읽을 수 없다 수만 글 뭐예요? 수만은? 자 뭐야 수만은 고통 시련이 있더라도 이번의 글 열정 잊지 말고 앞으로도 멋진 오승 오승 오승? 모승 모승 왜 글씨를 못 읽어 글씨 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 좀 인정해 글씨 너무 웃었어 항상 응원한다 이거 진짜로 이 발에 진짜 날려줬어 맞아 맞아 우리 형밖에 없다 되겠다 이렇게 감사하게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호석이 형도 와주시고 여러모로 너무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한 번 걷지 않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은 만큼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